너 피아노 치니? 언니도 피아노 치던 여자야 그만해, 귀신 같아 아가씨, 이상한 자녀와 너 맞아서 다쳤어요? 머리가 가려웠어요 그건 하숙 생이 아니라 기생충이지 받아봐! 기생충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하지마, 체할 것 같아 어디가? 돈 벌러 가야지, 네 보증서인데 얼른 가, 가서 돈 빨리 벌어와 참 당당하단 말이야